어? 여전히 현상하네? 오늘 저희 여행의 동반자는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 어딨지? 엄마 저기있다! 엄마 저기있어. 엄마! 엄마! 사진맛을 하셨다. 하늘에서 마구멍을 만나뵙다. 마구멍을 만나뵙다. 마구멍을 만나뵙다. 마구멍을 만나뵙다. 마구멍을 만나뵙다. 마구멍을 만나뵙다. 맛있어. 엠박! 엠박! 과일도 있어. 과일도 있어. 맛있겠다. 이거 파는 거 아니야? 파는 거야? 아니 원래 올드타운 안에 오토바이 안 다녔던 거 같은데 너무 정신이 없네. 바나나. 아예. 시장. 뭐가 엄청 많다. 아 이건 뭐야? 쥬. 쥬? 팥죽 같은 거. 밥. 잘 봐. 아 이게 뭐야? 고구마. 난리. 난리. 난리다. 진짜 오토바이 미쳤다. 어 여기 과일 많다.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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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두리아는 없네. 오. 오. 엄청 단데. 엄마 먹어봐. 얼마나? 1kg?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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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g. 탱글탱글. 이 냄새가 지금 똥냄새가 난다는 거야? 이 냄새가? 두리아는 냄새. 이 냄새가 뭐가 두려. 나는 나쁜다고 생각 안 되는 거야. 너? 이 냄새가 왜 안 좋아? 난 졸튼데. 난 졸튼데. 이켓. 네 & 미겼네. 미겼네. 귀. 그. 좋대. 좋은 거래. 땡. 그리고 쉬고 있고.. 마사지 진짜 좋아요 여러분 투본강입니다 투본강 호얀의 투본강이고 여기가 밤에 되면 소원맥 타고 그러는데로 바뀌어요 예쁘다 여기 뭐가 엄청 많다 여기는 호얀에 있는 탐탐 카페입니다 여기 제가 6년 전에 왔었는데 엄마랑 다시 오게 됐네요 여기가 띠리 띠리 이거 아무도 건더기 안 해 제자가 안 갈렸는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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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뭐야 대가리 아 나 빗썩이 지랄 엄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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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는 사무실 이렇게 사무실 공간이 따로 있고 저건 뭐야? 어? 뭐야? 이게 뭐야? 운영자 여기다 가면 바로 수영장 아 바로 수영장에 나옵니다 그 새끼 너무 좋아가지고 그 새끼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 안나 보네 아이고 이것이 무슨 세상이야 엄마 서울 사람인데 왜 갑자기 아니 진짜 그거 올릴라 그래 올리지마 아 알았어 해봐 엄마 뭐를? 놀러와봐요 놀러와봐요 좋탐께 무지러워 시방 좋탐께 억수로 좋탐께 으아악 오이 재밌당 놀러와봐요 올드타운 야시장 갑니다 너무 재밌겠지? 잘 갔다 매일 일요일 업로드 오이 오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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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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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귀여운 거 많이 했다. 귀엽다.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이제 밥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옷이 이제는 무늬가 다 똑같아 보여. 파란색이 시원해보이긴 한데.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 시원해보이긴 한데. 파란색이 시원해보이긴 한데. 뭔가 맛있어요. 왜 맛있지?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오늘 하루에 마지막은 마사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크크크. 바로 들어가면. 바로 잠겨있죠. 바로 문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수련이야. 볼판이야.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